입술만 보여 이따가 안 했네 이경이 씨 이쁜 중에 옷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 오늘 아침 일찍 나왔어요 준비하느라고 오늘 또 이상 촬영도 있고 그래서 서둘러서 나왔는데 아유 이제는 몸이 이렇게 좀 가볍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도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수미 씨도 봐야지 김수미 씨 아니에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일찍 나오시느라고서 네네 아유 여전하시네 미모는 아유 아니에요 많이 바쁘죠 뭐 딴 일 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요 얼마나 뭐 하는 일이 많아요 저는 숙디라 일복이 많나 봐요 그래요 아유 그렇죠 맨날 바빠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만큼 또 김수미 씨가 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어 그렇죠 인하에도 많이 불러주니까 그럼요 감사하죠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잘 몸을 잘 챙겨야지 챙겨야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으면 그럼요 완전히 가을을 가을을 아주 완전히 풍기는 아주 어휴 서서 하나 딱 찍어주세요 음 멋있어요 예 좋아요 이제 바쁘려. 재희가 입었냐. 네네네. 내가 한번 입고. 어? 또 컬러감이 맞는. 비싸 보이잖아 옷이. 비싸 보여? 네. 비싸게. 왜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안 입어봤기 때문에 이게 낯설어서 그런 거야. 근데 옷이라는 거는 자꾸 입어봐야 돼. 그럼요 그럼요. 옷은. 자꾸 입어봐야지. 용기가 안 나. 아니야 괜찮아요. 옷은 신경 쓰지 마. 그냥 토크만 잘하면 돼. 아하하하하하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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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10월 10일 월요일 저녁 8시 20분. 국민 드라마의 주요 분들이 드디어 예능으로 뭉쳤습니다. 영원한 영남아버지죠. 우리 김용건 선생님. 또 이룡 언니. 김수빈 선생님. 농아 아빠. 이계인 배우님께서 농촌의 작은. 김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도 했잖아요. 하하하하. 감 아닙니다. 아 또 이상하게도 파괴하게. 그런 말 아니죠. 오늘 먼저 속도가 없지. 이제 끝났네요. 어때요. 우리 김피디님. 오늘 분위기가 어땠어요. 오늘 선생님께서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서. 그래요. 프로그램도 너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.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아유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. 이 종영할 때까지 잘 만들어 보자고요. 알겠습니다. 선생님도 계속 유머 많이 웃겨주시고. 알았습니다. 알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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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조회해 이 친구로. 오래 됐거든. 근데 이렇게 잘 되니까 너무 좋거든. 그니까 우리 직업이 기다림이야. 모든 게 다 그렇잖아. 다 알감하게. 예송제도 하고 나왔고. 진주? 네. 진짜 핫한 사람들만 한다는. 진주 목걸이예요. 맞아요. 아 그래요? 네 그럼요. 네. 뭐예요. 여기 요럴떼 또 바사 하나 더 주물봐요 어 저거요? 가지고 왔지? 괜찮죠? 네 괜찮다니까 이거를 꼭 닮아갔는데 잊어지니까 계속 끼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써보자 독일에서 선생님한테 잘 어울려요? 뭐가요? 아니 근데 옷이 밝은 게 참 잘 어울린다 깜짝 놀랬네 정말 잘 어울려 앞으로 한번 밝은 걸 입어봐 자꾸 도전해야 돼 아직도 살아있어 아이고 실베스타 스텔러니아 아이고 아 바꿔 어휴 이야 야야 와 또 해봐 오 야야야야 나는 이거 내 옷이지만 여기 옷에 프린트 된 게 뭐라고 써 있는지도 몰라 그렇죠 생일 축하드려야 돼 저희 생일 토했잖아요 쾌병 이 헤어스타일 때문에 유럽에서 그냥 들어온 거야? 어저께 들어왔대? 우리 선생님이 들어와서 비행기가 연착돼서 늦을 뻔했어요. 글쎄 말이야. 필요할 뻔했어요. 나보다 한 수도 없다. 적수는 다 있는 거야. 고맙습니다. 그럼 나가면 되지. 이쁜 중에 옷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? 우수에 잠겨있네요. 한 번 웃어봐. 오늘 어땠어요? 분위기 괜찮았어요? 너무 잘하셔가지고. 사실은 우리 스태프 감독님들이 보는 게 제일 정확해. 오늘 분위기 괜찮았어요? 그렇죠. 다들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이 재밌었대요. 네.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될 것 같아. 오빠가 있어서 그래. 아이고 아니에요. 이게 다 김수미 씨, 이계인 씨 뭐 저도 포함해서. 잘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어차피 올해 갈 수 있는 거는 우리 세 사람의 몫이 큽니다. 우리가 열심히 잘 만들어서. 냉장고에 넣으면 되죠? 그럼요.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. 진짜 보물단지네. 없으면 이렇게 이쁘게 포장됐어. 이상으로 아홉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현장에서 김용건이었습니다. 네. 잠을 잘 못 자잖아. 뭐 그렇게 생각이 많아 이제 모든 거 다 이렇게 편하게 내려놓고 하루하루 재밌는 시간 많이 가졌으면 해. 그게 내 바람이야.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또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앞으로 5년 10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인연을 가졌으니까. 저희 근황도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또 관심 가지시고 또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.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안녕. 5년 뒤 이대로 시간 간다면 잠깐일 것 같은데 나이가 팔자가 들어가네. 내가 배우를 하고 있을까? 죽었을까? 몰라요. 그냥 오늘처럼만 건강했으면 좋겠고 어머 우리 손녀가 8살이네. 학교 들어갔겠네. 큰 나쁜 병만 들지 않고 계속 배우하고 싶고 건강만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. 가슴야 운동 열심히 하고 5년 뒤에 만나 미래가 약간은 불확실해요. 백세시대 하니까 우리 5년 뒤에 지금 이대로 모습처럼 건강하게 또 만나요. 걱정 없이 한 명도 어디 가지 않기. 제 손녀 손잡고 꽃길을 걸어가는 뭐 그런 소박한 바람이 있죠. 끝. 그러니까 퍼스트룩 매거진 사랑하시는 여러분. 즐겁잖아요. 보시면서 희망을 가지시고 또 용기를 가지시고 나도 이런 의상 입어야지. 저도 입었지 않습니까? 가장 어울리지 않는 저도 입었으니까 보시면서 즐겁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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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어떤 Nut Frauen는 물론 우 eg실 clearly 여기서 희망을 자기 differenti기 때문에 이번 entity wreckage와 함께 Vocês 의사 pul inflow 제거와 hasta empower 여러분 счасть지 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